미라클 술을 열어줘 그게 내 숨을 잡아요 Başieso 죠? 아 추워 진짜 추워 별로 안 추워요 이 정도 추위쯤이야 뭐 입만 조금 온 것 같아 입이 너무 바르면 안 나 추억이죠 뭐 얼마나 춥다고 그래 뭐 입이 얼어 다름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엄마보고 싶어요 운동심 이만하지마 한주천 우리 화이팅 우리 화이팅 뭐었어 와 아! 빨리 보내주십쇼! 시원이 구설수에 모르겠는데 부끄럽게 해달래네 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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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안녕하세요 TTT 씨입니다 네, 오늘 여기는 지금 푸켓이에요 네 아니죠, 여기 푸켓에 겨울이 왔나봐요 아, 겨울이 왔나봐요 지금 여름인데 저희 뮤직비디오 컨셉상 겨울처럼 보이려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말이죠 지금 다들 치워서 정신 나갔어요 저기 제정신이 아니에요 계속 포즈 바꿔주시면 돼요 된데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에에이 어이, 저... 아, 저... 아, 저... 아, 내 차가워 아, 내 차가워 아, 머리처럼 온 순간 아, 미니아클 난 느길또 동이 적은 남은다 아 입 근육이 얼었어 아 큰일 났다 아 근데 너무 추워서 제가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데요 그래도 저희 거니까 저희 뮤직비디오니까 추울 때만은 그런 걸 싹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분이 좋아요 이상하게 미라클 노래를 들으면 몸이 열이 나고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입이 얼어서 움직이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요 그래서 저희 슈퍼주니어 프로 아닙니까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미라클 뮤직비디오 정말 이쁘게 나올 거고요 고생한 만큼 그만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항상 저희 팬들이 밖에서 기다리잖아요 저희를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 얼마나 추웠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새삼 느끼게 됐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팬들 그는 내 계삼 너무 기분이 좋아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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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빨리 옷 입어라 얼어 죽겠다 이렇게 깜찍한 그런 안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을 놀라게 할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